자 현시각이 10시 38분 입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2포인트 빠지고 있구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4포인트 입니다 결국 어제 이 주가가 위로 40포인트 이상이나 올라갔다가 거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밀리면서 끝났고 오늘도 마이너스죠 자 이미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 bp채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상승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어제 이제 주가가 반등을 줬을 때 이게 왜 올라가는지 두가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의미있는 반등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저 여기 보시면 이게 의미있는 반등 패턴이 아닌 이유 결국 매도라는 얘기였죠 아 그리고 얘가 모멘텀이 되는 그 내용은 12월달에 가서 봐야 된다 라고 이미 말씀 드렸어요 이 앞에 국고철 보시면은 이미 여긴 사라진 c타입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c타입이 되려면은 얘가 직전첩돼서 이렇게 상반받아야 되는데 이미 얘는 a타입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a타입은 오파도로 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연수곡처럼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듣다보면 시장의 흐름이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계속 왔지만 저희 현임룡 방송에 여기 보시면 추세와 파동을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주가 급락하는 이유 그 다음에 다시 연준의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봉적지성에서 한참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한참 멀었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벌써 일주일 됐네요 아 그죠 뭐가 문제인지 아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알고 매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 얘가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된 것은 뭐냐면 다만 오늘은 얘가 내려갈 때 투명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처럼 올라갈 때는 얘는 매도했는데 오늘 투명하면 안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미국을 잠깐 보시면요 이게 미국이 올라갈 때 얘가 의미있는 상승을 주려면은 어떻게 상승을 주려냐면 요거 그래프 볼게요 아 여기집 요렇게 이제 어제 올라갔어도 이건 이제 이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아니냐면은 얘가 우회서부터 꺾어져 내려가는 모양을 잠깐 볼게요 여기서 꺾어져 내려가는 모습이요 요걸로 분봉에다 다 봐봐 요 분봉이 요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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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해요 저게 우회서 꺾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자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야 요구요 여기 위에 이 보라색깔 선 있죠 이게 이게 그 선물차트에서 이게 5위선이에요 그럼 요거 많이 익숙하죠 요거 엠파동 실패 보이죠 녹색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5위선을 꺾고 내가 때의 모습이에요 그럼 얘가 의미있는 상승을 주려고 그러면은 얘가 요 요 요 요 라인에서 요기 라인이요 요 요 라인에서 이게 녹색이 역으로 얘처럼 이렇게 n자를 줘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전에 얘가 만약에 올라갔다가 요렇게 쌍머스 이렇게 올라가주면 얘가 제법 반동을 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올라가더라도 22 상방을 줘야 안전하게 의미가 있고 아직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얘가 쌍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미국 주가가 요기를 안 끼고 있다는 점 요기요 요기요 직전 저점대 영역이죠 이게 중방이니까 중방 짓고 조금 오버슈팅이 되더라도 여기 어버웃 근처 여기를 살짝 깨더라도 여기 근처에서는 얘가 자꾸만 반동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들어줘도 이 앞에 그림을 봅시다 얘는 어떤 성지이냐면 5파동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올선이 1,2,3파동 중이고요 혹은 특히 얘가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쌍바닥을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등치가 클수록 이 법칙이 잘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쌍바닥이 이렇게 W자형 쌍바닥이 있고 N자형 쌍바닥이 있고요 꺾을 때는 쌍봉 M자형 쌍봉이 있고 여기 N자형 쌍봉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무서운 거죠 여기 N자형 쌍봉이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더라도 얘는 다시 또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얘는 추세를 돌리는 건 아직까지 먼 얘기예요 다만 얘가 워낙 많이 주가가 내려와져 있고 이에 따라서 기준적인 반동을 줄 수 있는데 마침 연휴가 있으니까 이건 그 다음에는 이게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처럼 올라갈 때는 이거 올라갈 때 가짜니까 가짜니까요 무조건 매도잖아요 어차피 얘가 올라갔어도 얘는 가짜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엉덩이가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이렇게 낮을 때는 이건 가짜예요 가짜 바닥 가짜 바닥 얘가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이게 낮아질 때 이거 로우 캔들이라고 합니다 로우 캔들 낮아짐 얘가 꼭 질 때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로우 캔들 이렇게 로우 캔들 시장을 잠깐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여기 조금만 다리품만 조금만 팔아만 주신다면 조금만 내가 시장에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진짜 베리 이지 매우 쉽고 베리 심플 정말 간단하고 하지만 베리 고고 그 결과를 여기도 한 번 볼게요 여기 한 번 보시면요 얘 같은 색깔끼리 더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낮아질 때가 이게 충격파인 거예요 이게 충격파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출분석에도 여기 저는 이런 차트가 다 만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충격파 얘도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충격파인 어디갔어 이게 충격파인 겁니다 이게 낮아지는 게 이게 낮아지는 게 여기가 여기가 아 이게 매도의 충격파인 겁니다 이게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낮아지는 게 충격파 이게 올라가도 이게 이게 엄두가 낮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가바닥이고 얘는 아니라고 했죠 근데 얘가 결국 여기를 빠지고 있죠 이게 결국 C타입으로 빠지는 겁니다 얘가 모양이 자 얘를 코스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려와 있죠 여기 매도시나가 나와있죠 이미 여기 또 매도시나가 나와있죠 이렇게 매도시나가 있죠 로우캔들이 있다면서 로우캔들 낮아지는 로우캔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C타입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얘가 사라진 C타입 C타입은 어떤 게 C타입이냐면은 한번 보여 볼게요 자주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C타입은 얘가 60이 3파동에서 여기서 이렇게 3파동이요 60이 파동이 얘가 3파동이어서 20이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터널될 때 이게 C타입이잖아요 근데 이게 A타입으로 간다는 것은 5파동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가 써놓은 거죠 결국 얘는 A타입 5파동 구간으로 하락을 가고 있습니다 얘가 많이 빠져서 반등은 주겠죠 그죠? 많이 빠져서 반등을 주겠죠 그런데 반등 이상의 의미점으로 지금장을 접근하기는 아직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매도입니다 거듭이 얘기하지만 얘가 반등은 다음 반등을 주려면 어떻게 얘가 반등은 다음 반등을 주느냐 그 그림은 이미 여기서도 이 국고추에서도 자세하게 보여드렸듯이 분봉이 보세요 이 분봉이 얘가 꺾어질 때는 이렇게 상승에 파동을 주고 N자형 내려갈 때는 여기 N자형을 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30분봉에서 가장 빠른 신호는 30분봉에서 여기처럼 N자를 줘야 되는데 얘는 N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거 좀 얘는 지금 1봉이죠 분봉을 볼게요 분봉에서 30분봉의 물결차트 그려보면 어떠세요? 여기는 N자였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매도입니다 얘는 여전히 매도입니다 올라가면 여전히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갖고 버텨라 존모하라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이러한 구체적인 이런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버티라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갖다가 투명하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오늘처럼 내려갈 때는 이건 투명하면 안 되는데 어제처럼 올라갈 때는 이때는 뭐하냐 말이지 올라갈 때는 때려야지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회원님의 방수였습니다 저는 얘들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도지 뭐 갖고 버텨라 뭐 뭐잖아 아닙니다 얘는 한참 추세가 돌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얘가 이 내용도 아시잖아요 얘가 추세가 돌려면 한참 너렀다는 것도 다 눌리자 했잖아 이미 얘가 일봉상에서 여기 위에 보면 매도 올킬 매도 올킬이잖아 얘가 이미 여기서 두 칸짜리가 매도 올킬으로 얘가 내려 꽂고 있고 얘가 월봉을 보면 빠져난 주가가 여길 지켜줘야 되는데 빠져난 박스권의 주가가 뭡니다 그게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나는 추세가 돌 때까지 기다릴래요 그러면 이게 올라탈 때 이때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게 이게 이건 제가 전문이라고 씁니다 이건 아직 멀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금 전혀서 한가지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얘가 이미 여기서부터 과하매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하매도 돌았다가 튕겨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는 과하매도에 인덱스는 돌았는데 패턴이 그때 올라갔다가 때렸단 말이죠 근데 얘가 또다시 여길 깨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과하매도 과하매도 들어왔습니다 얘는 다만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바닥을 모르는데 바닥권에 있다는 겁니다 얘가 이게 들어오면 이 다음에 좀 더 내려가고 몇 달 동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게 찍어올 수도 얘가 진짜 이게 바닥이라도 바닥을 찍으려면 5,6개월 정도 걸려야 된다고 그랬죠 얘가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얘도 여기 보시면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긴 그래도 가격대의 바닥이 금세 온 거고요 여기는 여긴 다르죠 여긴 여기 여기가 이제 바닥권에 왔습니다 그러는데 보세요 그 다음 달에도 빠지고 그 다음 달에도 빠지고 그 다음 달에도 빠져요 하지만 내가 내려갈 때 조금씩 월간 단위 맥점은 월간 단위라는 겁니다 뭐 밑으로 분할 매수 개뿔 이게 지금 주가가 얼마나 내려간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 지수가 한번 볼까요 그냥 분할 매수는 정말 그건 무책이기만 이기고요 그냥 자 보시고 얘가 얼마냐면 480이죠 얘가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480짜리 지수가 277까지 빠졌어요 엄청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분할 매수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얘기예요 월간 단위라는 말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죠 월간 단위는 괜찮다는 거죠 얼마 내에서 3분의 1 내에서 이거는 해볼만하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조목군단들 이런 것들은 월간 단위상 쌓아볼만하다 그래서 내가 배틀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두차 강조됩니다 얘가 이게 올 때 이때 쓰시는 분들은 한 톨도 내가 주저갖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니까 한참 멀었으니까요 다만 여러분께서 타입이 내가 여기도 결국은 나중에는 여기 이 단가를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단가 계산하면 이게 유리할지 이게 유리할지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가 유리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 매수인데 월간 단위 분할 매수일 땐 괜찮다 왜 얘가 뉴처텐들 이제 막 하락이 내려가는 이게 막 이제 매도 신원을 받고 막 내려가는 이제 과정 인원을 받는 ing 중이면 이건 분할 매수라는 말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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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분할 매수입니까 개꼴 올라갈 때마다 팔아야지 맨날 아니라고 하듯이 이게 이게 그런데 이제 얘가 과 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 여기부터는 내려갈 때 조금씩 가능하다 대신 내가 이건 내려갈 때 어떤 종목을 실직이 좋은 종목 코드를 베팅하든지 아니면 1배수 0600이나 미국의 스파이 이것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내가 모르고 매매하면 이거는 먹어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매매해야 이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역시 실직이 좋아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분할 매매를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은 투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유가 있는 데다가 지금 미국이 내려가다가 이 밑창에서 어떤 모습을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최선 얘가 밑에서 밑에서부터 안 빠지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긴 볼만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오늘 누구로 지금 위장에서 충격을 주고 내려갔던 부분들은 바로 영국발 충격이었죠 위기는 지난 1997년 98년 처럼 아시아의 호소 온다 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영국이 영국이 아닌 거죠 물론 오늘 미국은 애플이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것들도 있지만 최근에 영국발 악재가 계속 나오죠 여기다가 연준위원들은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면피성 발회도 할 수 있습니다 개뿔 잘못은 지들이잖아요 연준위원들이 가장 역대 가장 무능한 이 연준위원들이 제롬파이를 중심으로 연준위원들인거죠 반응을 굉장히 늦게 한거잖아 이게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일반 국민하고 투자자한테 떠놓은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죠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누굽니까 제레미 시겔 제레미 시겔 그러면 잘 모르시죠 제레미 시겔 교수 그러면은 워렌프 피지 주식을 배우려면 제레미 시겔한테 가서 배워라 할 정도로 이 저명한 제레미 시겔 교수가 연준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얘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이제 막 지금은 누가 더 세게 해느냐 거기에 아주 달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여전히 던져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영국발 악재가 아직까지는 시장을 엉누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아시피 보리세에서 그죠 최근에 영란은행이 긴급시장 개입 시장 개입까지 할 정도로 정책이 엉망 엉망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애들이 IMF에서 나와서 너희들 그러면 안되라고 얘기할 정도의 감세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진되면서 지금 주가가 밑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란은행이 장기 채권 매입 들어가면서 좀 반동을 줬던 부분들이 여전히 감세 정책을 지속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밑으로 큰 보로 빠져내갖고 이게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투면하지 말아야 된다 주가의 위치가 여기 있고 연유가 있기 때문에 얘가 들을 때는 매도가 가능하지만 바다의 역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투면하지 마시고요 어제처럼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가 또다시 요새는 줄이는 건 오케이 그러나 투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이 안에 충격파 올라가도 가바닥이다 그죠 이미 꼭지쳤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본격상 아직 한 잔 이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결국은 이 장이 진짜 왔을 때 그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이 이제 오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산이 깊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상황인데 이 장이 다시 와도 이 장이 다시 와도 못 들어갑니다 왜 여기 내려가는 장이 쩔어서 올라가는 장에 이 길들여져서 내려가는 장을 못 보듯이 내려가는 장에 쩔어서 올라갔다 못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알람 꼭 해놓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